지면 안돼 노방종빵이요 그냥 제가 직접 걸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클라스 7 있는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제발 좀 막자 좀 해보세요 뭐하세요 형님들 아이고 그래갖고 이기겠습니까? 응 지름길 안타? 응 안전빵 응 여기로 인코스 다시 오른쪽 응 매너겜 응 봐줬어 응 한번 봐줬어 응 리타 아니야 리타 시켜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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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사이드 자 잭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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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왜 이렇게 잘하.. 아 잠깐만 잠깐만 미친 잠깐만 오늘 개잘하는데 애들 미쳤는데 왜이래 어? 애들 왜이렇게 잘하지 오늘 잠깐만 뭐지 오케이 애들 개잘하는데 오늘 잠깐만요 아 집중해야겠네 아 멜라키쌤이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패카넥댥 끊고세요 오 감사드립니다 오 그잘 막아 이거 미쳤는데 진짜 오일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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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tops 오일캠 닌 오일캠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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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 7 8 8 9 10 10 10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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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